오이 줄 거니까 기다려. 잠깐만. 어이, 우리 두부 유모채 잘 앉아있네. 기다려. 이제 앉아서 엄마 기다리는 거야. 너무너무 착해. 매일 조금씩 타자. 허리 너무 많이 자랐어요. 기다리세요. 엄마 오이 줄 거예요. 기다려. 오이 엄마 줄게. 기다려. 아버지. 다시요. 여야. 또 aprender adgieером에 두 번 씻어내. 나중에 말해 두 번 씻어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